야박하게 줄어드는 나의 동장 단거 그럴수록 다근차근 늘어나는 감독 미워 죽겠는데 같이 커져가는 맘도 주체가 안돼 어찌할 바 없는 방도 유아 배야 뷰드 유리 비해 웨지 에어징으로 잉건 다크 사울렝 원하는 것 우수 베드 미치고 탁해 어께 날에 가전 여쩔어 안 ô운을 보고 안 너 뷰드 뷔 수입 좀 더 맘에 가짐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학교? 학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지? 북천에 먹으러 가는 길 저지요 점점 더 먹기 좋은 하루가 되겠어요 어떤 음식이 있느냐? 꼭 먹기 좋겠어요 잘 먹기 좋은 영상 먹기 좋은 음식 먹기 좋은 음식 먹기 좋은 음식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다보니까 ROASTED POCK 밥을 더 좋아해 이렇게 향상까지 그래 떡볶이 이름 드릴까요? 요즘에 누구를 입고 하시리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주인공이 Yayoi! 나의 주인공이 있었다는 댓글를 찾아뵙고 나의 주인공이 있다면? 그니까 나한테는ige? 이거 19,500원 1시간 정도 그래서 150,000원 안 중요한 찍을거예요? 안 가지고 아 지금 announcement azul색 네 아멘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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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아 힐 안녕하세요 하 하 하 생일도 배에 비공어 봉해 한국어로가 한 장면이 한국어로를 식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 러스카스 제가 상에서 야영을 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먹으러. 간식이 아닌 거 같아. 자, 그냥 밥 먹으면 좋겠어요. 밥. 자, 제가 그냥 먹는데 이 정도가 왜 그러잖아. 여기 재미있어. 일단 한 번에 내가 이렇게 먹으면. 자, 이제는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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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ut I can't deny it That you're driving me insane Insane In the membrane Insane In the membrane Insane In the membrane Insane In the membrane Yeah, yeah, yeah